고려대학교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고려대학교 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배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여정에 항상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고려대학교에서의 4학년이 선배님들에게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꿈을 향해 매진하셨던 여러분들의 열정 정말 멋졌습니다 또한 그동안 곁에서 여러분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신 학부모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고려대학교의 첫 발걸음을 내딛으셨던 입학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의 기억이 모두 소중하게나마 빛날 수 있길 바랍니다 캠퍼스에서 여러분하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던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을 정문에서 맞이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더 넓은 문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앞길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이 걸으실 새로운 길을 언제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선배님들이 졸업한 후에도 학교를 계속 빛낼 수 있도록 정기전을 필승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파이팅!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졸업이라는 긴 여정을 무사히 마무리하신 선배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각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오늘 그 결실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온 졸업생 여러분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을 높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질 새로운 여정에 호랑이 기운을 담아 힘차게 응원합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아가서도 항상 고된이라는 긍지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꿈을 다 성취하시고 사회 곳곳에서 희망의 빛을 전해주시는 큰 등불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학교에 있는 교직원, 모든 학생들 그리고 사회에 미리 진출한 30만 교우들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저도 옆에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선배님이 그런 것처럼 멋지고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리라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학교에서의 선생님의 잔소리는 여기서 마치고요 좋은 곳에서 자기 자신에게 정성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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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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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